안녕하세요. 또또 땅고의 대표 강미선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시연을 해주실 선생님은 또또 땅고의 전인 강사이자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에르네스토 보르노고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내 이름은 에르네스토입니다. 그리고 제가 어떤 땅고를 teach you some tango steps. 리더를 위한 연습 동작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오초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드로노 동작입니다. Vamos a hacer ochos adelante con adorno con la pierna de atrás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또또 땅고는 킹구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킹구 학원인데요. 더 많은 종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또 땅고.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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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